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진압 장비 휴대는 대응하라 이렇게 강경 대체를 주문하긴 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쏘면 과잉 진압이고 안 쏘면 소극 대처냐. 현장 경찰들에게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경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했나 보죠?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에 관련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어요. 그 직무집행법을 보면 10조에 경찰 장비를 사용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10조에 4에 보면 무기, 권총 같은 무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1조에 이를 보면 만약에 경찰관이 이렇게 적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국가가 보상해 주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경찰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시민이든 누구든 이렇게 다쳤다. 심지어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런 민사적인 책임을 그냥 다 경찰관이 물어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경찰관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내가 손해배상을 갖다가 하느니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한테 유리한 것이다.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행적이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범인들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당장 지난번에 신입역에서 조선 검거할 때 경찰관이 존댓말 썼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좀 있긴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경찰관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해도 경찰관 입장에서는 반말을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그러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하고 같이 화면을 이걸 봐주실까요? 가장 최근에는 40대 여성이 흉기로 위협당해서 빼앗아다 반격했다가 검찰에 넘어갔죠. 3년 전에는 40대 남성이 흉기로 공격당한 뒤에 반격했는데 법원이 과잉방에 해당한다고 해당 범인의 형을 면제해 준 경우. 사망했다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점과 분위기의 현장 상황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 보호적인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흐름이 지금 이러한 엄격하게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현장에서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형사적인 책임을 또 본인이 져야 되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사실은 최소한의 제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효력이 상당히 무력하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실 면책을 시켜줘야지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면책 조항을 좀 더 어떻게 해서라도 범위를 넓혀서 정해진 절차대로 법을 집행하다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또는 책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분명하게 명문화돼서 있지 않는 이상 경찰들의 대량권에 맡겨서는 사실은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 강국이고 안정적인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 범행이 누군가가 봤을 때 외로운 늑대처럼 갑자기 테라하듯이 저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경찰 수준과 경찰 대응은 그대로인 건 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요. 2주 사이에 이렇게 묻지마 흉기난동이 있었던 것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걸 또 치안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무기징역 죄수 중에 매년 가석방자 수가 어떤 애는 40명, 어떤 애는 20, 30명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소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라는 걸 한번 우리 형법에 추가해보자. 이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상황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최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왔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어제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실효성과 추진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가석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형자가 행상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반성하는 그러한 개정의 정이 있을 때에는 형기가 3분의 1이 지나간 경우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행상이 양호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거를 가석방을 아예 봉쇄하자는 그러한 의미인데 제 생각에는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사형수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이 사형수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교도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제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형수들이 다른 제소자들한테도 엄청나게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과연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 전체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정말로 사형이 필요 없다, 사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형법, 형사소송법 모든 법에서 사형을 다 빼야죠. 사형은 남겨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타부타 간에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현역 충기난동 사건의 여러 전말부터 그리고 대한민국 치안당국 경찰의 강경 대처 얘기까지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의도 정치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